박지현 연말에 세계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확정 나영석 pd와 김성주까지 특별 출연 2024년 연말을 앞두고 트로트 스타 박지현의 깜짝 소식이 전해져 팬들과 방송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바로 박지현이 무려 세계의 대형 예능 프로그램에 연달아 출연을 확정지었다는 것이다. 트로트 무대에서 이미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박지현이 이제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숨겨왔던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의 이번 행보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그 중 하나의 프로그램은 예능계의 거장 나영석 pd와 최고의 mc로 손꼽히는 김성주가 함께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방송계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트로트 무대에서 예능까지 박지현의 새로운 도전 박지현은 트로트 무대에서 이미 확고한 입지를 다져온 아티스트다. 그의 감성적이고 세련된 보컬은 수많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해왔으며 이는 단순히 음악적 재능을 넘어서 트로트 장르의 대중화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 그동안 꾸준한 활동을 통해 트로트계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 박지현이 이제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는 그의 대중적 인지도와 영향력을 한층 더 넓히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많은 시청자들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한 박지현은 이번 예능 출연을 통해 단순히 가수로서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만의 매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박지현은 그동안의 여러 인터뷰와 공연에서 더 많은 무대에서 팬들과 만나고 싶다 하는 소망을 자주 밝혀왔다. 이번 예능 출연은 그가 팬들에게 다가가고 싶어 했던 진심이 반영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영석 pd와 김성주가 함께하는 예능 연말 최고의 기대자 박지현이 출연을 확정한 3개의 예능 프로그램 중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것은 나영석 pd와 김성주가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다. 나영석 pd는 그동안 독창적인 연출력과 감각적인 프로그램 기획으로 예능계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 잡았다. 그의 대표작인 삼시세끼, 꽃보다 할배, 신서유기 등은 예능 프로그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새로운 예능에서 나영석 pd는 박지현의 진중한 무대 위 모습과 그가 예능에서 보여줄 유쾌한 면모를 어떻게 조화롭게 보여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영석 pd는 그동안 출연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최대한 끌어내는 연출 방식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박지현의 매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김성주는 예능계에서 최고의 mc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그의 뛰어난 진행 능력과 유머 감각은 어떤 프로그램이든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다. 김성주의 진행 스타일은 부드러우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면모로 출연진과의 케미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도 김성주와 박지현이 어떤 케미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팬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도전. 예능에서의 박지현 박지현이 이번에 예능 출연을 확정지으면서 많은 팬들은 그의 새로운 면모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특히 트로트 팬들에게는 무대 위에서의 진지하고 감성적인 모습과는 다른 유쾌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크다. 그동안 박지현은 음악 무대에서 보여준 성실함과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그의 진정성이 예능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지현은 무대 위의 진중한 모습과는 상반되는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면모를 보여줄 계획이다. 그동안 인터뷰에서 밝혀왔듯이 그는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팬들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아티스트로 예능 출연을 통해 팬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팬들은 박지현이 예능에서 보여줄 유쾌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며 그와의 교감이 더욱 깊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예능 출연, 박지현 커리어에 전환점 될까? 박지현의 이번 예능 출연은 그의 커리어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박지현이 음악적 경계를 넘어서 더욱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할 수 있는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트로트 장르가 대중음악계에서 점차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박지현의 예능 출연은 트로트의 인지도와 인기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트로트 가수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더 넓은 팬층을 확보하는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있어 왔다. 박지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음악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중과 더 폭넓게 소통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번 출연이 박지현의 커리어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예능에서의 박지현, 어떤 모습 보여줄까? 박지현이 예능에서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도 크다. 그동안 트로트 무대에서는 감성적이고 진지한 면모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예능에서는 그가 보여줄 유쾌하고 재치있는 모습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김성주의 재치있는 진행과 나영석 pd의 감각적인 연출이 박지현의 매력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박지현은 음악 무대에서의 섬세한 감정표현과 진지한 태도를 예능에서도 잘 살려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능이라는 장르 특성상 시청자들은 그의 유쾌하고 재치있는 모습을 더욱 기대하고 있다. 박지현이 예능 무대에서 김성주와 나영석 pd와의 케미를 어떻게 발휘할지, 그리고 그가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얼마나 새롭게 풀어낼지가 관건이다. 박지현의 예능 출연, 트로트 장르에 미칠 영향 박지현의 예능 출연은 트로트 장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트로트 가수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트로트 장르가 더욱 대중화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박지현은 이번 출연을 통해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대중음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트로트 가수들의 예능 출연이 장르의 인지도와 인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박지현 역시 이번 예능 출연을 통해 트로트 장르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는 박지현 박지현은 그동안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인터뷰와 무대에서 꾸준히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왔으며, 이번 예능 출연도 팬들에게 또 다른 선물이 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그의 의지는 이번 예능 출연을 통해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박지현은 이번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유쾌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트로트 무대에서 보여준 감성적이고 진중한 모습과는 다른 유머러스하고 재치있는 모습을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갈 계획이다.